메리, 거기 가만히 서서 뭐하고 있는거죠? 엠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베르다. 개무섭네, 진짜. 아니, 이래니? 뭐하고 있는거죠? 일을 하란 말이야. 자, 이번에 해물게임은 The Matriarch라는 수도원 게임입니다. 한 명은 수녀원장이 돼서 유저들을 찾아내는 거고 다른 유저들은 AI들, 수녀들 사이에 숨어서 탈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모은 다음에 탈출하는 내용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플레이하실 풀동부 일원을 전부 다 데려왔습니다. 새벽시 빼고 총 8명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첫판이니까 제가 수녀원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액면가대로 가는 거군요? 너무 좋아요. 자, 가보자. 이름이 원래 다른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들키면 안 돼요. 닉네임은 원래 다르게 나옵니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몰라요. 어? 노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노라? 수녀원장. 아, 이 녀석. 일을 해야지. 줄리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죄송한데 수녀원장이 아니라 프리자 같은데요? 아, 밤이 됐구나. 밤이 깊었어요. 아, 깜빡다. 누군가 악마에 지배되어 여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명을 더 고를 수 있네. 우리끼리도 제가 누군지 모르네? 색깔만 다르고 우리가 지정한 이름은 안 보여요. 아, 그래? 나는 이름이 다 똑같이 하얀색이야. 헬렌. 자동으로 지목되네. 미친. 뭐야? 소범이 죽었어? 아니, 저 안 죽었는데요? 제가 죽었는데요? 키비빙? 아니, 왜 자동으로 죽어? 키비빙이랑 저요. 자동이면 너무 안 돼. 아, 노호가 노라였어? 메리, 거기 가만히 서서 뭐하고 있는 거죠? 엠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이게 뭐지? 메르다. 개무섭네, 진짜. 아니, 이래니? 뭐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란 말이야. 진짜 스트리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거 귀신이 나 방해할 수 있어. 아니, 뭘. 약간 느려. 근데 아까 지하에 갔었는데. 맞아요, 버튼 밖에 없는데. 스페이스만 누르면 땅 팔 수 있어요. 스페이스봐요? 자, 랜덤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케이티, 앞으로 나오세요. 참, 참나. 저 형. 제이니언군. 된장. 고렇게나 죽었어? 고렇게 이름 뭐였어? 케이티. 케이티짱. 공신사군. 줄리아, 엠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줄리아, 엠마 아니고 자봉상, 도두리아상이어도 말이 될 것 같아. 아니, 여기에서 일하고 있던 한 놈 어디 갔어? 아, 원력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 착하게 사셔야죠. 에프 누르면 필요가 돼. 전혀 모르겠는데? 다 어디 있었던 거야? 일단 안 보였던 두 놈 고르겠습니다. 그레이스. 아, 한 명 밖에 못 고르는구나. 완전히 걸린 사람 아니면 밤에 한 명씩만 고를 수 있나봐요. 아니, 사장님 너무 잘하는데요. 레이텔. 줄리아, 앞으로 나오도록. 줄리아. 아, 야. 아, 왜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너무하네. 뭐야? 벌써 다 잡았어? AI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럼 나? 그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나도 수녀 입장이 돼 봐야 알 것 같아. 소보미부터 해, 그럼. 그래야 우리가 뭔가 좀 알지 않을까? 너무해. 너무해. 아, 잠깐만. 근데 이게 하루가 너무 짧아. 90초로 늘리겠습니다. 원래 60초였는데. 1분 만에 끝나는 날이라니. 자, 고. 어떻게 하는 거지? 왜, 왜? 어, 안 움직인다. 어, 왜 안 움직여? 와, 됐다. 열심히 일하는 척 하세요. 길을 벗어나면 이렇게 뜨는 건가? 일 안 하면 그렇게 뜨는 거 아니야? 그냥 일 안 하면 뜨는 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어디 갔어. 어, F키구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스페이스로 땅을 팔 수 있네. 아, 너무해. 지금 죽이면 되지. 엠마. 엠마. 엠마가 죄인이었어. 이게 왜 이렇게 매워? 누군가 죽었어, 지금. 오우. 어이가 없네. 누가 죽었어? 어이가 없는 사람이야. 아, 어이가 없는 사람이야. 아, 죽었는데 죽었어. 아니야, 됐어. 어, 여기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둥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아,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기둥을 찾아서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입력을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거구나. 땅을 열심히 파서 빠르게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기둥을 찾아야 돼요. 그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기둥의 숫자는 위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아, 안 돼. 네, 목숨 걸고 돌아댕겨야 돼. 돌아댕긴다고? 어, 초록색 0. 0이고 노란색 1이었습니다. 그거 맞춰놨어요. 다들 지하에 있나? 쏙쏙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 겁나 웃겨, 진짜. 어어? 초 0. 노 1. 아니, 보라색은 어디 있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보라색 찾았다고? 보라색 찾았어요. 땅을 파다 보면 튀어나와요. 아무거나 숫자 정해봐. 1 넣었어요. 1 넣었어요, 보라색 1. 어, 이게 안 됐어, 여기 있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어, 안 돼! 클라라가 어디 있어? 이거 사장님이 돼! 아! 고로케님이야? 아, 근데 망했다. 이제 다 그건데. 보라색 5, 5, 5. 어딨어? medo. 두개 방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요렇게 바로 들어간 것 같은데. 공개되는 색깔이 달라져요? 아, 맞췄요. 오, 맞췄어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 가? 탁골로. 탁골로 빠져나가. 어?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팔 줄. 두개 다 나가는 거야? 오! 아, 이게 한 명이라도 나가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척을 하는 거구나, 다들. 다 AI라고 체크가 돼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한 사람이 없었어. 자, 이제 윤뺑지 수녀원장으로 빙의. 내가 수녀원장이야? 아주 좋아. 가자. 이래 잘하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 다시 60초 됐어요, 사장님. 아이고, 설정을 매번 만져야 되는구나. 빨리 쓰러들면 나야 좋죠? 5초 정도 된 것 같은데. 응? 너 당첨? 내가 시그널을 보냈는데 다른 수녀들 뭐 알았어요? 네, 보여요. 어느 정도 멀리 있다 이런 것들은 크기로 좀 보입니다. 첫 타자부터 새빨간 떼장을 찾아냈다니 기분이 너무 좋군요. 넌 밤에 보자. 너무 무서운데? 어, 무서워. 와우. 후덜덜. 아, 잠시만. 이름이 뭐였지? 사탄 루이스? 나와서 정우의 철이 텔에 빠주세요. 악질 텔! 시미밍이었군. 아, 뭐야. 사장님 아니잖아. 후덜덜. 나 일만 해야겠다. 목표는 사장님? 아, 나 너무 무서워서 지금 못 돌아다닐 것 같아. 얘들아 빨리 다른 사람들 좀 열심히 돌아다녀봐.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자.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 이거. 일단 보라색 키패드 찾았어요. 노란색 0이에요. 네이지? 맘에 안 들었어. 잊어주세요. 자, 형.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 죽였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대. 너무 무서워. 싸늘하다. 아, 걸렸어. 아, 이거 한 퀴가 아니구나. 아, 죽어주세요. 아, 이렇게 바로 걸리다니. 아, 조금만 더 노도하는 척 할걸.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아주 그냥. 아니, 제 뒤에 유령 얼굴만 보이는 거. 원통하다. 안녕하세요? 원통하다. 아, 뭐야 뭐야? 아, 차 못해. 너도. 안 돼. 와, 못 찾았다. 몇 놈 남았지? 몰라. 놀아, 뒤져. 아무나 죽어. 와, 트리플킬. 개농하네, 진짜. 와, 순식간에 지금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아, 죽으면 이렇게 영혼 상태로 있구나. 아니, 왜 투옥 시키는 게 스페이스가 아니고 F야. 헷갈려 죽겠네. 아, 이게 깜짝 놀래키려면 길을 예측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나 인기인이지? 유령들이 날 너무 좋아해. 원통하다. 이제 나 멈출 수 없어. 무조건 앞으로 진행해야 돼. 복수할 거야. 네. 난리, 블루 사죽이냐. 원통하다. 아니, 아니, 아니. 모르겠어. 모르겠어. 캐디 프란시스. 녹슬X만 알면 되는데. 과연 오늘 케찹이 될 사람은 줄리아, 당신의 마음속엔 시큼한 사탄일 수만 있어. 죽어. 사탄 들렸어. 악, 걸려버렸구나. 징. 이것들, 교회에서 하라는 수는 안 하고 사탄이랑 놀아 나가니.. 원통해. 간난? 안 그래도 느려 터졌는데 지금. 나의 원통 공격 맛 좀 봐라. 제가 너무 부족해요. 달렸어! 과연 누구일까? 공신사 아웃! 사망. KT는 아니었네요. 아직도 안 끝났어. 하 사장님 저희 회사 직원 너무 많은데요? 죽여도 죽여도 끝이 난다. 원통하다. 샤랍 샤랍! 원통해! 샤랍 샤랍! 너무 난칼진데? 녹슬감 맞추면 돼요. 아 뭐하자! 자랑! 말들이 많아 죽어가지고 그래도 육집 저 밖에 없고만 찍어. 뒤에 뭐야 저거. 아니 꼭 들어갈 여유가 없어. 유령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이름 뭐야? 몰라. 그 아이 어쩌고? 너 너! 이렌? 이렌이! 이렌아! 이렌이 와! 몰랐다. 짱콜 한 번도 걸었어. 이런 복수하지 못한 것들. 지옥의 답 따로 잡어버려라. 자 수녀원장 노호. 노호시 수녀원장 고. 수녀원장이 조금 느린 것 같다? 아니 무슨 벽돌을 부수는데. 달커먹는 소리가 나. 내가 봤을 때 삽지라는 게 아니라 먹어서 치우는 것 같아요. 야! 데이지 누구야. 아 근데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야 큰일 났다. 하장님 트롤 한다. 들고 찾으면 왔습니다. 삽질 되고 있는 건가 누르면?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스페이스가 꾹 누르고 있어야 할걸요? 아니 얘들아. 다 내려오면은 누가 위장을 해? 찍겠지 뭐. 잘 찍어보시우. 직원이 많다 보니까. 핑크색 찾아놨어요. 그리고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뭐라고? 뭐가 이? 핑크 핑크 이. 해놨습니다. 이거 항상 이 상황에 오면 내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노호야 빨리 더빙 해줘. 수려낼게. 놀아. 일로와. 아 걸렸네. 아니 어떡해. 저만 안 내려가고 위에서 열심히 일했다가 어떻게 절실일 수 있어요. 본통이. 삽질이 안되지 갑자기? 어 이제 된다. 호록색 6 맞아? 아 그렇네. 저기요. 저도 일 중이에요. 아 빨리. 저 일 중인데? 수녀원장님 저 눈톱 잘 보세요. 저 일하고 있다고요. 그나마 다시. 암을 봅시다. 저 일하고 있다고 봅시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네마리 네마리. 옐로우 8이라는데? 어 이거 봅시다. 우또이. 사보 한번 해볼게요. 사보. 사보 터지기가 뭐야? 교회 옆에 있는 종을 터트리고. 종이 깨졌어요. 사보 터지는데?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어..어..어..어.. 안 돼! 안 돼! 여러분, 수녀 원장이 종을 치면 세 명을 지목할 수 있대요 메리. 메리. 원통에 하러 가야겠다. 종이 깨지면 복구가 안 되네. 다음 날이 돼도. 미수녀 원장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미수녀 원장은 여기로? 물결! 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특히 메타로 갔거든요? 가운데 가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이번에 너무 무서워하는 찜찜이가 수녀원장 갑시다 네? 주님의 소리를 들어라 와우 너희들의 뭐요? 뭐요? 너를 사놔라 감사합니다 레이텔 오케이 탈출 자 아직 안 한 사람 훈다 부터 해보자 음 오늘도 일을 하는 수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 오 좋아 좋아 너무 무서워요 아이렌? 아이렌?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걸? 아하하하하하 고농색 안 쉬는 사람 흉자산! 음 그렇군요 어? 안돼 내 종! 내 종 누가 깨고 갔어? 밤이 깊었다 오늘 수녀들 중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수녀를 주님의 곁으로 보내드리겠어요 아이렌 나오세요 아이렌! 순수한 영혼이 일을 열심히 했었어야지 암에 알렉스 거기서 알렉스 어디가니? 차가운 알렉스 일 열심히 하.. 남들 한 바퀴 돌 때 쫌 3바퀴 돌고 있잖아요 엠마 엠마 이 자식 보세요 엠마를 달아야 합니다 엠마 이 자식 보세요 엠마를 달아야 합니다 불쑥하게 저도 시선을 돌리고 불쑥하게 동료를 팔아넣기 알렉스 잘 가도록 해요 먼저 주님의 곁에서 기다리세요 원통하다 어디서 원통한 소리나네 추워? 지금 빡질 중이야? 추우세요? 보일러 전퇴드려요 일단 못 본 사람이 다섯 명이 있네 전원 다 땅 파고 있었던 거 아닐까 루이스 나오세요 개매매 개매매 너무 화끈하다 갑자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님들 누구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면 수녀원장님 그만 좀 돌아다니세요 너무 열개라네 그래서 누구죠? 흠 순수한 영혼이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일할 때 내 눈에 보이게 일을 했었어야지 우리 기둥 숫자 사준 거 있긴 해요 근데 동영상 내가 맞춰놨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노란색 영 초록색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아니네 이거 하나씩 찍어가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찍어볼까? 이래서 구야 찍어서 탈출을 하네 아니 얘들아 근데 지금 탈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같거든 아 타일을 두 번만에 부술 수 있는 그 기능을 바꿀 수 있네요 세 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로켓이 이제 죽일 때 악인을 차갑게 매도하면서 심판해 주세요 아 너 처음에 보면 죄인해서 사실 내 직업은 수녀가 아니라 도굴꾼이야? 이게 무슨 수녀야? 토건을 크래커 하나 파먹는 수녀들 아니 뭐야 땅굴 왜 이렇게 깨끗해? 야 미친놈들아 오늘 땅만 가냐 우리 수녀 관련 광부가 아니었을까 아니 고속도로를 내놨어 오늘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가 일을 안 했담? 어떤 건방진 것이 수녀 원장님 눈을 피해서 숨어가지고 웅땡이를 피웠어 클라라! 어? 클라라! 어?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 죽었어? 나였어요 나였어요 본인 이름 좀 외워라 오늘 원장님이 발 뻗고 푹 자겠다 끌 수 없지 또 다른 죄인을 찾아야 해 원통하다 노란색이 형이요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뭔 소리가 원통하다 원통의 기운을 시게 맞으셨네 과연 오늘은 과연 오늘은 과연 오늘 케찹이 닐 사람은 안 돼 이건 과연 아아 오록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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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자리를 삐였어 형인데 초록색 0 초록색 0 초록색도 0이라고? 어? 진짜 기네 이거 개 길어요 그러면 부동생만 알면 되는 거 아니? 깨진 소리 왜 이렇게 빨리 원통하다 아아 아아 아이고 수녀님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잠시만 참여 조심해 한 번만 기회를 해주시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동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엄청 빠르게 돌던 베르다 뭐야 그 정도 돌아 아우 진짜 라지라서 너무 쉼 없이 돌고 계시길래 쉬라고? 쉬라고 아 짜 웃겨네 진짜 보라색 초록색 아직 모르죠 숫자 아까 하나 빼고 다 빵빵이라매요 핑크 하나만 돌려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싫어요? 뭘 한 거지 그러면 안 돼 진짜 뭐 아 오늘은 진짜 모르겠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번엔 왠시스 예배 시간 너무 늦어요 왠시스 왠시스 잘가 훌륭한 승력 무고했습니다 무고해도 죽이시다니 원장님 정말 태악이네요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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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시간이 없어 아니 하루가 너무 짧아 맨날 땅만 파느라 시간이 아 뭐야 진짜 모르겠다 누구야? 누굴 거예요 안 돼 난 도와보겠는데 케이티 루이스 둘 중 하나는 갑시다 루이스 안 돼 루이스 안 돼 루이스 안 돼 안 돼 그게 시간이 어? 누군가 들어간 걸 봤어 근데 이름을 못 봤어 나 3으로 봤고 4 아니야 저 10초는 안 뜨는 거죠? 5 아니야 다음 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안 돼 아닌 거 확인했어요 아닌 거 확인했어요 뭐지? 왜 세 명이 안 보였지? 오늘은 해이티 안 돼 동신사 안 돼 아직 포인트 덜 썼는데 은 죄인이었군요 원통하다 원장님 어디 계시죠? 원장님 어디 계세요? 원장님 원장님 마가 돌아왔습니다 와 가까스로 탈출했다 와 두 명 넘고 밸런스가 이게 맞네 자 이번에는 맵을 바꾸기 때문에 키미밍 수녀 원장인가요? 가봅시다 크바라시 에이아이 보면서 따라해야 돼 FF 크바라시 뭐 어때 몇 명이 잡힌 거야 아니 뭐야 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뭐 하자고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세 명이 잡혀 우리 맵이 이게 끝이야? 뭐지? 너무 좁은데? 핸디캡으로 우리 잡았으니까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알았어 감자나 먹을게 아 우리 조진 거 같은데 근데 여기 벽돌 개수가 현저히 적네요 167개면은 아니 근데 이거 애가 라니까? 에이아이가 없어 아니 진짜 야 에이아이가 없어 이거 텅톱이었는데? 엄청 좁아요 맵이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이건 인원이 별로 없을 때 하는 맵인가 보다 그래도 일단 해보자 프란치스 아 찌고도 그냥 가잖아 미쳤다 옐로우 5 옐로우 5 핑크 5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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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낮은 숫자여야 되는데 아 아니 위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 땅으로 들어갔어 땅으로 들어갔어 아니 그럼 너무 명확해 소화 다 하네요 오 야 달춘 오 야 하는 느낌이야 우와 이거 너무 작다 근데 이거 너무 작다 이건 아닌 거 같아 이 맵은 다음에 한 4명이서 할 때 하고 키미밍 한 번 더 하지 뭐 자 새로운 맵 하나 더 있어요 과연 이거는 작을까 다시 간다 헐 헐 헐 이거 400개야 어? 뭉쳤어? 뭉쳤어 내 이름 확인도 못했는데 짝꿍 없는 알렉스를 골라보도록 하죠 짝꿍이 없는데? 빨간 알렉스 미장해라 알렉스 어떡해 그럼 짝꿍이 또 없는 헬렌도 가자 가자 종은 한 번만 칠 수 있는 건가? 이거 막 계속 치면 사기인데? 와 얜 진짜 찌 기운이 없구나 키미밍 씨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AI 3개 죽이고 갔네 아 한 번 치면은 저거구나 종이 망가지는구나 그냥 아우 크래커 단단해 아니 야 다 내려와 야 강부들 지파 야 이거 블럭 개많아 이게 풀반용 맵이네 그 와중에 잡혔어 너무 걸렸네 맥 구경 좀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맥 구경도 못하고 내가 왜 자죽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온지 나쁠 수가 본 적 없던 데이지 오늘 너로 정했습니다 잘 가도록 하세요 본 적 안 일어났어 진짜 못 죽는다? 아 야 이거 맵이 엄청 넓구나 화이팅! 기둥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 아 문이 있구나 아 야 이거 맵이 엄청 넓구나 화이팅! 도 어려울 것 같아 뭐야? 두 명이나 잡혔어 다 떨어져 있군요 기둥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황금 삽을 주웠는데 파는 속도 미쳤는데요? 레이텔 야 지하실 뭐 운동장이야? 완전 넓어 야 지하실이 두 곳이야 응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두 곳이에요 두 곳 지금 분홍색 있는 곳은 다 팠거든요? 와 야 이거 큰일 났다 맵 너무 넓어 자 오늘은 클라라 너로 정했습니다 와 트리플킬 미쳤다 클라라 나였어요 원장님 어디 계세요? 원통하다 아니 기둥이 어디 있어? 원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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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줄리아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거 totalmente 완전 노란색 밖에 안 보여? 3시 쪽에 노란색이 있고 12시 쪽에 녹색이 있고 9시 쪽에 분홍색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어휴 텅텅 빈 거 봐. 오늘 밤은 크레이스를 죽여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남은 건 케이티인가? 원장님 배고파요. 굶어 죽었나봐. 원장님 밥 먹고 싶어요. 우리 여보 생각 없지 않아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통신사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도록 하세요. 포인트 언제쯤 말이야. 어 누구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아직은 누구야 할 거예요? 어떡해. 막아 막아. 근데 진행이 되고는 있는 거야? 생존자님? 아니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겠어요. 준 씨 혼자 남았구나. 또 막가. 안녕하세요. 여기가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땅도 다 못 봐가지고 기둥도 어딨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 맵이 진짜 어렵네. 재밌게 재밌어요. 다시 해보자 이 맵. 원장 누가 하죠? 랜덤? 오케이. 랜덤으로 해보자. 그래서 원장이 누구죠? 새벽 되면 또 귀신같이 드러나시겠죠? 노호 씨야? 음. 노호 씨가 원장님이다. 녹색 기둥 찾았어요. 어 어 어 여기 한 명 있었는데 이게 누구였더라? 벌써 광산 갔다 이거지? 신변이 안전하고 싶다면 빨리 올라오는 게 나을 겁니다. 녹색 기둥. 진짜 웃겨. 쫄깎걸렸네. 위에서 누가 있는지 까먹었어요. 오늘 내일 하시는군요. 내지나 나와라. 이름이 뭔 단죄. 이름 이쁜데. 여기 진짜 두구꾼들 밖에 없나봐. 크래커 사냥꾼. 아 싶구만. 내가 또 한 명만 죽이고 끝나겠어. 이거 1인가? 초록색. 초록색 1. 수녀장님 어디 계세요? 왜요? 한 병 먹이려고요? 원통빔 쏴드려야지. 원통빔! 딱 걸렸죠. 알렉스 나오세요. 안 돼! 나 일 개 열심히 했는데? 노란색 찾았다. 기둥. 찍어보자. 게이띠! 세상이에요.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시 제 산날입니다! 안 돼! 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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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그럼 누가 달고나가 될 것인가? 달고나래. 율리아? 율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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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와, 넋다 멋진다. 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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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팔 누구야? 나요. 세븐 씨랑 잘 맞는 예쁜 일입니다. 근데 왜 죽였어? 뭐해? 나 번호 봤어. 노란색. 율리아! 아! 과소만 돼야. 오케오케. 분홍색 색깔 봤어? 아니, 그냥 저거 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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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여기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뒤에는. 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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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라 세상아. 안 돼! 여기 몇 명 남았는지?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아돔! 원토노! 아, 야. 알려줘! 아돔 어디 가십니까? 원토노! 미친 거 아니냐고. 아돔! 아, 너무 웃기네. 아, 뭐야. 누구였더라? 메리! 플로디 메리. 플로디 메리. 아, 참. 이거 다 탈출하겠구만. 원토빔도 엄청 잘 먹히는 원장을 만났다고 지금. 완전 원통 원장이라고. 이게 한 사람 맞추면 그 뒤로는 우우죽순임. 어, 너도도도 맞춰버린다고. 아, 원토노. 세 명이야. 세 명 앞에서 더해. 핑크색만 못 찾은 것 같은데. 저기도 바꾸고 있으면 내가 당겨볼게요. 너무 많이 마주쳐요. 어, 아니야. 아아앙. 아아앙. 루스가 없는데? 루우스! 루우스! 저거? 아, 트루트 했지. 봤던 사람 먼저. 너희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이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랑 같이 놀자. 우리랑 같이 놀자. 와, 원장님을 들고 막 흔드네 막. 헬렌 나오세요. 아아아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빨리 해야돼. 제가 이름 외우고 있어요, 원장님. 아니요. 맞출 수 있었는데 못 맞춰서요. 아. 뭐야. 맞아라?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두 숫자 중 하나가 틀린 거야. 모란색은 확실히 맞거든? 그럼 청색이 틀렸다는 건데. 왜? 싹! 나오세요. 당신을 처벌하겠어요. 오늘부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에바잖아요. 노란색은 아니고 초록색이 틀렸나 봐. 원통하다. 원통하다. 그 정도 공격으로 나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원통함은 끝이 없지. 알았다. 이거 누군지 알았다. 쓸데없이 바락하는구나! 너희 운명 정해져 있다! 바락! 너희 운명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범인은 누구죠? 엠마? 한번 나와 보세요. 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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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도 레전드.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남았는데 미친. 어떻게 된 거야? 노란색이랑 핑크색 숫자는 알아냈으니까. 근데 초록은 맨날 처음에 내가 말해줬을 텐데. 번호 다 알아냈는데 시간이 너무 크다. 누가 노란색! 번호가 틀리게 말했어. 어떻게 말했어? 번호 지금 다 맞췄는데. 사라? 사라 나오세요. 쌤쌔라! 쌤쌔라! 아 말줄 알았니? 크러라! 와! 이럴수가. 번호 다 맞췄는데. 와! 노후가 이기고 나왔어. 아니 내가 사라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쌤쌔라 쌤쌔라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사라 아니다 싶어서. 아 내가 또 트롤 했어? 아 이놈의 주둥아리. 자 그러면 막판으로 제가 수녀원장 한번 하고 끝내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요. 아 원통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하도 소리 질렀더니. 오늘도 우리 수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분홍색 찾았네요. 사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보고 있어요. 루스 케이티. 에마. 루이스. 얘 이름 뭐니? 얘 이름 어떻게 이거 이거? 아이린. 알겠습니다. 여기 등장인물 졸라 많아요. 이름 어떻게 다 외워요.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일단 저희 알팍한 기억력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앞으로 나오시게.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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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고한 영혼이 주님 곁으로 떠나가버리고 말았군요. 사라 남지 못했어. 미쳤냐고. 에마. 조금 수상한 신도로군요. 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열심히 일해도 뭐라 카네. 수녀가 한국인 출신이라 그래요. 좀 빨라요. 답답한 거 못 참아가지고. 와 다들 어디 있어. 보이질 않네. 일단 저는 저의 촉을 믿겠어요. 과연? 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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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응은. 중간만 갔어야지. 찜찜이었네. 너무 열심히 일해도 문제예요. 나 삐뚤어질 거야. 열심히 일했더니 잡혔어. 삐뚤어진 건 혹시 이비인가요? 아니 데이지. 위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도들은 다들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고 있거늘.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데이지. 너랑 이 맞췄어요? 보라색만 맞추면 된다. 다들 고였어 이제 진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안 돼. 오늘 세 명의 신도를 주님의 곁으로 보내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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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 자. 다음으로 한 번 이름을 거론 하지 않았던 메리로 모르셔. 마크라 factors. EMA exemple. 갓. 까비. 다음 은? 그 다음 은사mail TIMOON. 바울링ㅌображ 핫 Service 제2가 strengthened. 이거 모두 골라 버리네.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제 괴롭히러 가자. 종이 부서졌군요. 정은 거리 algunas Poties. 음? 방금 누구였지? 어떤 우매한 수녀가 밤이 하는 일을 벗어던지고 초록생이 뭐라고요? 6이었던 것 같아요 6 맞춰놨다 아 원장님 무빙을 좀 치네 아 원장님 게임 좀 치셨나봐? 우매한 원혼들 나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 으아아악 너무 어려워 딱뚱 놀아 놀아! 거기서 놔 비켜줄 거 아니야! 당장 나오지 못해! 너무 배가파 도저지 게임을 잠깐 하다가 아까 자리를 비웠던 노아라 앞으로 나오시오 살려주시오 사형 저는! 그 다음 도저지 게임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서 해야겠네 아래 나와가지고 루이스 너무 가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조금 애매한 것 같군요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원혼들한테 다 가면서 꿋꿋이 왜 사다면서 진짜 하는 거 없어 절에서 스트리머를 하는구나 원혼들 절이 좀 가봐요 프랑세스 원장님 저 책만 읽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런 못다 읽은 책을 읽으러 가야겠어 이 네 명 중에 한 명은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나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아버님들 좀 그만 괴로 해요! 하하하하하하 있을까 했는데 밤이 되었군요 밤이 되었어요 가장 수상하게 보였던 무빙을 보여준 우리 오팔씨 앞으로 나오시오 오팔한테 왜 그래요? 오팔 양 개띠 뭔 소리? 이런 성실히 일했던 아이가 주님 곁으로 떠나가 버렸군요 여기서 탈출은 가능한 건가? 많이 찾아놨을 텐데 저거 돌려주세요 저거만 맞추면 돼요 아 열렸다 열렸다 열렸어 오! 와! 자, 매트리아크라는 수녀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너마 존돌 수녀 게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해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앵불이 시k 다닐 너무 성실히